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학생권에 거실폭만 4m20 수납공간 넉넉한 대형 주방에 냉장고 자리까지 Very good! 화이트톤의 깔끔한 안방은 모든 면이 12자 이상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신축빌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인근의 신안산선 성포역이 2024년 개통 예정이라 서울까지도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교통 호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마티비 봉준우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기존 포룸타입 그리고 포룸타입의 단독세대로 구성된 왕테라스 포룸타입까지 총 3가지 타입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왕테라스 포룸타입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실내 현관입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로 구성된 포룸입니다 거기다 왕테라스까지 있어요 오 기대해드네요 기대해주세요 실내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 상하부로 4칸씩 들어가 있고 가운데 내륙선반 그리고 안에 거울도 있어서 이제 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일관 소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에 삼현동 주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나오고요 자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거실부터요 거실부터요? 그리고 반대편에 아트월드 TV 설치하시는 공간 광폭에 포쉐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대형 TV 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메인조명 간접조명 매립 등 골고루 다 섞여있는 조명들이고요 삼성 무풍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뒤에는 거실 창이 있는데요 예림 샤시로 대형 창으로 되어 있어요 좋아하시는 예림인가요? 자 예림이 거실 창 밖에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왜죠? 자 보시면 앞에 막힘이 없고요 바로 앞에 초승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위치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광 좋고요 환기 통풍 전혀 문제가 없는 거실 창입니다 자 거실 보셨고요 자 오늘 방 4개 중에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입니다 3번 방도 좀 사이즈가 보통 평균보다 큰 것 같은데? 당연하죠 문원장 방들 사이즈 다 좋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실제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3m 이쪽이 3.1m 아 그러면 3번 방에서 3m가 다 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방에서 3m가 넘으니까 다른 방들은 크다는 거죠 아우 그렇죠? 자 여기에 가구 배치를 하신다면 뭐 국방위장, 책상, 화장대, 침대 다 놓고 해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자 위쪽에 삼성 빌트인 웨어폰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렇다는 건 모든 방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거실 방향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막히지 않은 조망입니다 자 3번 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 있어요 메인 욕실입니다 네 깔끔한 느낌이고요 자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금장으로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코너 선반도 금장 세면대에 수전도 금장 거울 수납장 테두리도 다 금장 그리고 수건 거리도 있어요 수건 거리 금장, 휴지 거리 금장 메인 욕실은 금장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자 비데 이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공간이 상당히 여기가 있죠 온 가족이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메인 욕실이었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이고요 네 역시 화이트 실크벽지로 깔끔한 느낌이죠 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10 어호 이쪽도 3m 10 정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3번 방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살짝 조금 더 넓다는 거 3번 방 2번 방 다 넓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3번 방 2번 방이 작은 쓰림 서울 안방 수위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넓은 사이즈의 방이고 가구 배치를 하시면은 이쪽으로 장 놓으시고 침대, 화장대 이렇게 배치하셔서 성인 자녀나 어린 자녀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은 방이고요 위에 삼성 빌트인 에어컨 역시 옵션 들어가 있고 창문도 역시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주방이에요 오오 자 주방은 이렇게 ㄷ자 구조의 대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자 이쪽부터 설명드리면 아일랜드 식탁 의자 한 5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돼서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오시면 인덕션 3구 쭉 상판 지나서 자 이 도마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싱크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기창 역시 중요하죠 이거 들어가 있고요 아 아까 이 인덕션 이후에 후드 설명 안 드렸네 메리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이 환기창과 후드를 사용하셔서 냄새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다 도장 처리 제품으로 해서 내구성도 괜찮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자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에요 오우 냉장고 자리 이렇게 딱 별도로 빠져 있어서 두 대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쵸 아니면 삼성 비스포거 냉장고 딱 들어갈 사이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는 자리 걱정이 없습니다 안쪽에도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복도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호호 여기도 다 밑에 전기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여기 놔도 되겠네 그렇죠 냉장고 뭐 더 있으시면 이쪽 공간 활용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이쪽에 그냥 액자를 거시거나 장식장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편의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복도식 구조로 쭉 오시면 이제 방들이 또 나와요 또 있어요? 근데 아까 오다가 옆쪽에 뭔가 보이셨죠? 네 입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말 안 와주시네 네 잘하셨어요 네 그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이쪽에도 보시면 북바이장도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해서 오오 딱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공간 낭비가 없다 집이 이것도 그냥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4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4번 방이에요 아 이 4번 방이 진짜 웬만한 쓰리룸에 진짜 3번 방이네 자 오늘 현장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 사이즈가 괜찮아요 어 그렇죠 자 실제 사이즈를 재보면 평균적인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쪽이 2m 80 오오 좀 더 큰데? 자 이쪽은 2m 70 오 그러면 0.2m 0.3m 더 크다고? 자 4번 방인데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죠 아 그렇죠 자 이 공간은 그냥 방이 4개가 있으니까 그냥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뭐 취미방 어린 자녀 놀이방 이렇게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위에 삼성 빌팅 에어컨 자 4번 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잘 있고 역시 막히지 않은 그런 4번 방입니다 자 4번 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 이제 안방 자 들어오시면은 자 안방 옆에 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아 이거 화장대 공간이구나 그렇죠 화장대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장식장 국방이장 뭐 편의대로 놓으시면 되는데 화장대 두시는 게 가장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시면은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자 일단 안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아하 안방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이쪽 폭이 4m가 나와요 자 이쪽은 3m 60 어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게 안방이에요 4평이 넘어가죠 거의 그냥 대형 거실 사이즈라고 보셔도 되는데 안방이 엄청나게 크게 잘 나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쇼파 자리 쇼파 한 5인용 6인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안방에 쇼파를 놔요? 잠깐만 내 거실을 시작하겠네 아 네 잠시만요 그쪽은 마치 국방을 잘 짜야죠 나 지금 너무 넓어가지고 거실을 설명했네요 네 그쵸 그쵸 자 다시 이쪽에는 북방의장이죠 네 쇼파 놓으시면 안됩니다 아니 근데 거실로 써도 상관없잖아 사실 이거 쇼파를 놔도 그렇지 침대 놓고 북방의장 짜도 공간이 하다든지 공간에 따로 뺐으니까 그냥 거실을 두 개로 쓰세요 이 현장 그냥 거실로 하시죠 응? 북방의장 북방의장 놓으시면은 12자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책상 같은 곳만 놓으셔도 자 여기다 또 침대에 놓고 그럼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네요 네 여기 앞에 공간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가운데에 자 더블사이즈 침대를 딱 놓고 활용하셔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삼성 빌트인 에어컨도 역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아까 거실 방향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보이는 채광 좋은 그런 안방 창의 조망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여기 있어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이 아니죠 근데 메인 욕실 걸로 나왔는데 그렇죠 자 안방 욕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역시 타일 자체는 유광 마물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물특임 방지로 샤워 파트션까지 잘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자 세면대가 있는데 밑에 이런 하부 수납장까지 이렇게 시공해놔서 좀 더 유용한 모습이고 위에 거울 수납장도 엄청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안방 욕실에도 기계가 옵션 들어가요 자 안방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테라스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현장 왕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진짜 기네요 자 길이도 길고요 폭도 아주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자 바닥은 합성 데크 이거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대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쪽에 수도 나와 있고요 네 조명도 나와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바베큐 파티 아이들 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친축비라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조용한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오늘 보신 왕 테라스가 있는 타입은 분양가가 5억이에요 정확히 5억이요? 정확히 딱 5억 아하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투룸 테라스가 없는 포룸 타입 분양가는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오늘 보신 현장 말고도 안산에 다양한 현장들이 있으니까 하마티비 봉주로 찾아주시면은 제가 좋은 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티비 봉주로였습니다 봉줄